와, 여기가 아름다워. 좋다. 준혁 씨 표정이 지금 미간, 진실의 미간. 뭐 살짝 잡은 것 같은데요? 너무도 낯선해, 이런 느낌. 뭐라고요? 너무도 낯선해? 너무도 낯선해? 저는 아몰라 또 낯선해 이렇게 비슷하게 들었어요. 나도 R로 시작했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형제님 또 하시면 할 수 있으니까. 뭐 사명 받으려고 잘해주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민자님. 익숙했구나. 아, 너무도 낯선해. 아, 너무도 낯선해. 너무도 낯선해. 낯선해. 낯선데. 낯선데 좋아요. 아가 무조건 있다. 아가 뭐 취임새처럼. 아. 저도 아 듣기는 했어요. 처음에. 그렇지. 낯선 데가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확실하대요. 저 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형사님들이. 형사 자리 걸고. 초기 딱 있죠. 왜냐하면 지금 민자님이 이 정도로 확신한 게 처음이에요. 낯선 애를 낯선대로 지금 확신을 하고 있는. 아까분도 모르시는 거예요. 아, 너무도. 아니요. 어? 뭐가 있다, 뭐 있다. 어? 뭐가 있다, 뭐 있다. 아, 귀여워. 왜요? 신혁 씨가 작가님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 앞에 앉아 계시잖아요. 리액션 하잖아요. 여기서 놀라는 리액션 보고. 작가님들도 혹시 정답을 모르고 계시냐고. 아, 거기서. 아. 형, 형, 형. 형 누가 골라요? 형 누가 하는 거예요? 여기 누가 하는 거예요? 정답. 오로지 부명만 알고 있는 줄 아셨구나. 그거에 속으면 안 돼요. 네. 여러분의 길을 가야 됩니다. 연기쟁이들. 나는 그 향기. 나는 그 향기. 나도 그. 어? 그? 이였는데? 나는 그였는데? 그 향기? 근데 이게 지금 무슨 뜻이야. 익숙해 보여. 네 손짓에서 어떤 손짓이야. 어떤 장면을 좀 알아야. 이냐 그냐 니냐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쇼하는 거. 쇼하면서 보여줬던 손짓.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변명하는 변명의 제스처가. 쇼하는 지금. 예를 들어 셔츠를 뺏겼어. 뺏겨갖고 빨다가 예를 들어. 그렇게까지. 빨다가 맡았으면. 벗어났어. 아니. 벗어났어. 근데 갔다가. 언제쩍. 또 바람 변달이. 냄새 맡았어. 그게 뭐야. 이 향기지 이거는. 이 향기 뭐야 이거. 근데 만약에 손짓을 해. 됐어 됐고 됐어. 무슨 냄새 나는데 그거 뭐야. 네 셔츠에서 그 향기 뭐야. 그로 가야 된다는 거지. 멀리 있으면. 이게 달라. 그 향기가 아니야 이거는. B는 맡아야 돼. 이렇게. 근데. 이건 좀 맞아. 형사님. 형사님. 정말 틀리네요? 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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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고. 조용히 좀 하세요. 서해에서 그렇게 떠전을 말이야. 억울합니다 형사님. 일리 있어요. 일리 있어. 어떤 장면이예요. 익숙해 보여요. 느끼는 그냥 그로 듣기엔. 나도 듣기는 그였어. 그도 나쁘지 않다는 거지. 근데 지금 이대로 하면 글자는 맞아. 안 맞아요. 저기 근데 아까 우리 민재인님께서 낯선 데를 얘기했네요. 확실합니다.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얘기해도 그냥 넘어가네. 그 자리가 그래요, 그 자리가. 집중을 좀 해 줘야지. 그 자리가 그래요. 아니, 그래도. 누가, 누가. 나 또 안 돼? 낯선대, 낯선대. 인생 걸고 낯선대. 그게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잖아. 그거를 만약에 쓰면, 만약에 써봐요 일단. 아까 연기하다 느낀 건데. 30분 만에 드디어 써줍니다. 내가 지금 약간 연기하면서 살짝 느낀 건데. 나, 써, 내로 가잖아요? 네. 대사 톤이 안 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밝아, 사람이. 익숙해 보여, 네 손짓. 도시락이, 도시락이. 나는 이 향기! 너무도 낯선대. 너무도 낯선대. 에이. 아니, 뒤를, 뒤를 그렇게 부드럽게 꺾으면 어떡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낯선대는, 낯선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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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에이. 터키 위에서 나는 향기. 너무도 낯선대. 어제를. 어제를 생각해봤는데. 형사는 그래 안 그래, 나. 어린이 형사야. 그게 많이 맞죠, 틀려. 맞지, 형사? 형사야. 내가 많이. 형편이 바람편에서 다 잡았다고 내가. 자, 일단은 연기 힌트까지 들어갔습니다. 받아줍니까? 아, 나 진짜 바보인가 봐. 이렇게까지 해야 맞긴 해. 들어왔다, 왔다. 진짜 바보인가 봐. 지금 일단 다시 키컴이 켜졌거든요. 근데 지금 키컴이 약간 주춤한 사이에 동컴 살짝 얘기해도 될까요? 동컴, 동컴. 한번 볼까요? 오늘 옷 색깔도 비슷하네. 동컴, 오픈. 동컴이. 여기 보면. 만약에 또가 들어가면 맞는데 또가 안 들어가잖아요. 키 한 글자가 모자라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셔츠 위에 선이. 그래도 안 맞았네. 근데 형 낯선 애로 하면 내 거 내도 맞잖아. 어? 낯선 애로 하면 내 거 내도 맞잖아. 어? 그러네. 낯선 애. 낯선 데가 맞다, 그러면. 낯선 데가 맞아요. 왜냐면 낯선 애면 제가 태훈에도 맞아서 여섯 글자가 맞아요. 그러네. 여기 있네. 똥컴이 이거를 못 계산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나 때 봐서 알게 됐잖아요. 그게 내 역할이에요. 항상 그렇잖아. 어허, 어허. 그럼 글자 수가 안 맞는데? 아예 없는데. 아니 있지, 있지. 왜 어떻게 해? 있지. 왜냐하면 낯선 애에서 서가 셔츠 위에서 서를 우리가 빼놓고 계산했잖아. 낯선 애? 낯선 애의 셔츠 위에 서가 되는 거지. 어, 그러네. 아, 이걸 똥컴이 하지 말고 키 너가 해. 어? 그럼 맞다. 저기 포토포가.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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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똥컴 박살 냅시다. 왜냐하면 저는 셔츠 위에서 란저었기 때문에 낯선 애서를 답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낯선대로 가면 되는 거죠. 낯선대가. 낯선대가 맞다는 결론이. 낯선대가. 낯선대? 다 잡아놔. 어차트야, 낯선대. 낯선대, 낯선대. 낯선대, 낯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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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대로 가요. 일단 원샷의 주인공. 정답주인. 컵니다. 근데 이이야 그냥 정리하고 가야 돼. 이향기 맞아. 이향기 맞아. 아니, 그러면 저기 원래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정하시는 거예요. 정하시는 거니까. 이냐 그냐. 아까 연기 다시 한 번 보여 드려요. 셔츠 벗어놓고 왔구나. 하지 마. 이향기 뭐야, 저기야. 이향기야. 이 냄새야. 저기 혹시 향수 바꿨어? 아니야. 아이씨. 그 향기 뭐야. 그 향기. 어찌야. 어찌. 어찌. 자, 그러면 지금 일을 주웠어요. 아, 이거 무조건. 그로 가요. 그가 연기가 되게 강력이 있었어요. 에너지가. 그럼 그거 해야지, 일하니까. 무조건이야, 이거. 손톱 왜 거든지. 제발 이것 좀 맞지 말라고요. 모래, 모래. 나 지금 이겼어요? 아니, 너무 웃겨. 너무 나도 예쁘다. 그럼 그로가 어차피 1라운드니까. 그럼 그로 가자. 자, 훌렁. 훌렁. 2로 간다고? 난 근데 저는. 저는 진짜 2 같아요, 저는. 진짜 2. 2에요, 그에요? 200% 2. 그럼 그로 가. 멀리 있으면 무조건 그라니까. 아이는 건 없어. 근데 이 정도의 확신은 거의 없었는데. 똥본장. 그러면 다음 녹화 때 길리스트 입을 수 있어요? 뭘 입으라고요? 길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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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다음 녹화 때. 길리스트 걸어요? 그럼 만약에 이가 맞으면 못 할 거예요. 세훈이가 우긴 거니까 세훈이가 길리스트 입어야죠. 영화 시사회 때 준혁 씨가 입어야죠. 오케이. 갑니다. 더 뭐 영광이지 뭐. 근데 지금 이도 지우고 그도 지웠어요. 뭘로 갈 거예요? 시사회 때 입어야 된다니까 그를 지웠잖아. 아니, 이제 안 입어도 돼요. 안 입어도 돼요. 네. 그리고 가시죠, 예. 오케이. 여기 지금 걸려 있습니다. 김동현과 문세윤의 길리스트가 걸려 있습니다. 훌렁. 주세요. 익숙해 보여, 네 손짓. 셔츠 위에서 나는 그 향기. 아, 너무도 낯선대. 느낌 안 좋아, 느낌 안 좋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낯선대로 갔어요. 이거 진짜 한두 개로 틀렸을 거네. 그런데 1차는 아닐 거야, 어찌 됐든. 5번. 자, 오랜만에 냄새윤. 3, 2, 1. 낯선대. 안 돼. 보여주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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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향기. 너무 뿌듯하다. 그 향기 낯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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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존에서 다 만들어냅니다. 무슨 일이야. 배우 존에서 만들어대요.